세상을 구하네 만에 하던 놈이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래? 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던데. 이해가 된다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어? K 걔가 좀 이렇게 미친놈이긴 해도 사람 죽이고 막 그럴 애는 또 아니잖아. 유수열 씨를 구하고 싶었던 거겠지.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애초에 K가 생겨난 이유가 뭐겠어? 어린 유수열 씨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낸 인격. 그게 K였을 거야. 아마도 유수열 씨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 했을 거고. 그래서 K가 사람까지 죽였다고? 그거요. 이제 유수열 씨가 밝혀내야지. 저 K. 이대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때 선생도 그랬잖아. 갑자기 그렇게 될 리 없다고. 갑자기 나뉘지 않나? 유수열 씨랑 K도 전이랑 거 많이 달라졌잖아. 너, 너, 너 어디다가 이제 내가 저 위에서 혼자 얼마. 계속 있었어. 어디, 어디. 네 옆에. 야, 수열이. 이제 혼자서도 꽤 하네? 진짜. 떠난 건가? 자, 그럼. K도 떠났고. 우리도 여기까지인가요? 원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도. 정윤아. RGP. 아멘